여러분 옷 입을 때 바찍바찍 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옷이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랍니다 이 옷이 두 실과 실이 계속 꼬여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에서 만들어진 정전기를 어떻게 없앨까만 고르를 했는데 평소에 느끼셨던 그런 불편함도 없으면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태양에너지, 또 핵융합에너지, 또 연분차 발전을 통한 에너지까지요 사과나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에너지들을 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신재생에너지가 아닐까요? 오늘 강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흥미로운 내용이죠 강연자를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학부 교수 김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논에서 쌀을 얻고요 밭에서 채소를 얻듯이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이용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그 수확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신 다양한 응용을 실생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우 교수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박수 사실 수확한다라는 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에게는 사용하지만 에너지에게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발전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중 하나인가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실생활에 아주 다양한 활용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에너지는 큰 에너지만 모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아주 다양한 우리 실생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응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응용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게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모아지는지 강연을 들어봐야 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강연 청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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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자연의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많은 응용성,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발전하게 되면 큰 스케일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보통 기가와트, 테라와트, 메가와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파워는 원자력 발전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휴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람 중심의 어떤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예전에는 좀 더 출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요새는 이렇게 저전력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합격증 출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현재는 이게 접점이 오버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휴대용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자가 발전,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외부에서 어떤 충전 없이도 이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컨셉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자연계에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포커스는 일단 제 몸을 기준으로 할게요. 몸 안과 밖을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저희 사람 몸을 보시면 어떤 에너지 소스가, 기계적인 에너지 소스가 있을까요? 힘이. 저희가 24시간 호흡을 하죠. 그다음에 24시간 심장이 뛰고요. 그다음에 혈액, 어떤 분이 혈압이 높네요.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혈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얘기고 저혈압이다는 얘기는 피의 흐르는 속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체 내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에서 잠깐 겉으로만 나와도 이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 운동의 에너지죠. 기계적인 에너지입니다. 특히 이런 관절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움직일 때 발로 밟는 에너지도 상당히 큰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를 그냥 계속 버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스케일을 넓혀보겠습니다. 바람.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게 풍력 발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관령 같은 데 가져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가 대부분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해양 풍력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발전기가 요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런 큰 바람, 왜 큰 바람이 필요하냐면 현재 전기를 만들어준 메커니즘이 큰 전자석을 왔다 갔다. 큰 전자석을 어떤 코일이 있는 데다가 왔다 갔다 만들어줘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힘이 매우 큰 기계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 산들바람이라든가 아주 잔잔한 바람에 있어서는 이런 아주 미세한 바람에 대한 기계적 에너지는 다 소모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까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조수간만의 차죠. 그렇죠? 민물과 썰물. 파도가 그렇죠? 상당히 세게 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일부 빼고는 이렇게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를 크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물의 아주 잔잔한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실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소리. 소리 자체도 어쿠스틱 웨이브. 기회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어컨 트시면 바람 나오죠. 이런 바람들도 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 버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모으면 우리가 어떠한 디바이스들에 응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응용을 말씀드릴 때 인체와 친화형 디바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나노발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노발전기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께서 이 발전기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되게 마이크로 사이즈나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을 볼 수도 없는데 그럼 저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나노발전기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사이즈, 발전기 사이즈가 나노, 마이크로,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이 소재,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소재를 나노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미소의 기계적 에너지를 잘 전기 에너지로 만들겠다는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몸 안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부터 우리가 이런 휴대폰까지 저전력 디바이스를 외부에서 전략 공급 없이도 자가 발전으로 구동시킬 수 있다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은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쉽게 말씀드리면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하우스, 그 다음에 모든 공간에 센서 네트워크가 장착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 몸에도 장착이 되고 움직이는 동물에게도 센서가 장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모든 센서와 센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 센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환경에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온도가 몇 도냐 내 주변에 어떤 기계적인 응력이 얼마나 가해지고 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혈당 센서 그러면 피에 대한 인슐레인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어떤 주위에 주어져 있는 환경의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정보를 얻으려고만 했던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도, 바람, 소리 사람 움직임 자체가 에너지 소스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센서 자체가 환경 정보로서 센싱도 하지만 이 환경 자체가 에너지 소스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센서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 센서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컨셉이 됩니다. 그럼 왜 센서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요새 센서들은 선이 없습니다. 우선 와일리스트 센서라고 해가지고 선이 없이 모든 공간에 다 센서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센서는 24시간, 365일을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직접 가서 센서에 있는 배터리를 일일이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럼 센서 가격보다 인건비가 수백 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사물 인터넷이 계속 폭발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런 사물 인터넷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에너지, 이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무조건 자가 발전 영어는 셀 파워링이라고 그러는데 자가 발전으로 구동을 해야 된다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향후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는 컨셉이 뭐죠? 웨어러블이죠. 입을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웨어러블을 이쪽 연구를 한 게 10년 전부터 연구를 했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왜 디바이스가 웨어러블해야 돼? 왜 플렉서블, 휘어해야 돼? 이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웨어러블 얘기하면 당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 디바이스는 어떻게 갈 거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입는 웨어러블 형태에서 향후에는 이 스킨으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일렉트로닉 스킨이라고 해서 전자소자가 이 피부에 부착이 될 거고요. 그 뒤에는 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전지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너지 하베스터가 뭐가 있죠? 태양전지. 태양전지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그런데 태양전지가 태양전지 패널을 대면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메가와트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라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밤에는 솔라가 없죠. 태양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솔라셀 산업이 요새 조금 주춤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땅값이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솔라셀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문제로. 요새 보시면 봄철 봄 황사 많이 오죠? 되게 뿌였습니다. 태양빛을 잘 받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또 비도 많이 오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흐린 날은 솔라에서 나오는 빛의 20%밖에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새는 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름철이나 겨울철 대부분 어디 계세요? 실내에 계시죠? 실내에 계시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솔라를 상당히 받을 수가, 직접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라이트 불빛밖에 없죠. 이 라이트 불빛의 강도는 솔라 강도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솔라셀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셀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베스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에너지 오늘 말씀드린 마찰전기, 일부 압전도 있겠습니다만 또 열을 이용한 열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는 역사는 다른 것에서 짧지만 상당히 어플리케이션, 즉 상업화 가능성이 큰 마찰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찰전기, 정전기입니다. 어떤 물질을 마찰을 시키면 정전기 발생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마찰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마찰전기의 기원은 되게 기원전이죠. 기원전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과학자가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송진이죠. 그걸 문질렀더니 정전기가 발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 만지면 머리 올라오죠. 그다음에 갑자기 제가 어떤 문고리를 잡았을 때나 차 문을 잡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정전기를 없애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번개. 번개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번개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서 얼어가지고요. 이 얼음 알갱이들이 막 마찰하게 되면 얘네들이 마찰전기, 정전기를 계속 일으키고요. 이게 순간 지구상으로 방전된 게 전기입니다. 번개입니다. 그럼 번개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한 번 치면 2억에서 한 10억 볼트 정도 만들 수가 있고 2만 암표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냐면 100와트 정도 10만 개를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번개를 에너지를 이용을 못하냐? 얘도 정전기 에너지인데 첫 번째, 번개형 언제 칠 줄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번개를 모아놓을 수 있는 건전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캐페시터라고 그러는데 그 번개 하나를 모아놓을 수 있는 캐페시터를 만들려면 기존의 캐페시터 재료 기술로 축구장만 한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스케일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 번개를 스케일 다운을 시켜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터로 쓰겠다는 게 지금 저희 컨셉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쓰실 때 보시면 휴대폰이 요새 특히 스마트폰이어서 방전이 금방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나마 핸드폰은 충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왜? 내가 쓰는 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꺼이 내가 불편하더라도 충전기도 들고 다닐 수 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스마트워치입니다. 매셔블이라고 하는 미국 전자 잡지인데요. 그쪽 기자가 인터넷에 올린 거를 우리나라 기업인이신 이찬진 씨가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내용입니다. 나는 왜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를 포기했는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워치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계 충전하시나요? 안 하시죠? 저도 스마트워치 치고 있는데 시계를 충전해야 된다? 안 씁니다. 불편해요. 충전기 시계 하려고 꽂아서 충전해야 된다? 정말 귀찮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의 A사에서 스마트워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이 있습니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속 사용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럼 4시간 쓰면 다시 충전해야 돼요. 시계를. 불편하죠? 이 얘기 뭐냐면 이 시계 자체에서 이 시계 자체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지금 제가 움직이면서 계속 에너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얘를 충전할 수 있으면 스마트워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릴 겁니다. 아마 핸드폰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의 장벽을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입니다. 사용시간이죠. 얼마나 사용시간 잘 충전시켜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배터리를 얼마나 잘 개발할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기술 개발이 돼서 충전율을 높여야 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에너지 하비스팅과 잘 견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용시간을 많이 늘려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찰 전기 마찰을 이용한 모든 물질은 다 마찰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큰 효율, 가격도 싸고 대면조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시면 조금 조자택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룹에서 지금 시원한 그림입니다만 보시면 아주 산들, 입으로 부는 바람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소형 발전기 형태로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간순한 마찰 이렇게 프릭션으로만 해도 수십 개 LED, 수백 개 LED, 그다음에 LCD,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저 백팩에 저런 저의 소재를 달아놓고요. 이렇게 뛰신거나 걸으면 두 개의 폴리몬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ED가 구동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명이 없는데 시골 오지라든가 외지에서 보통 그런데 보면 차가 막 생생 날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앞에 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저런 조명이라든가 어떤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를 학생들한테 장착을 해주게 되면 밤길에서도 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기본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정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니? 핸드폰 내가 충전 안 해도 될까? 이런 메카니컬 에너지를 이용해서 핸드폰 걱정 좀 줄여줄 수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어떤 메탈 물질하고 폴리오 물질을 마찰을 계속 회전시켜서 마찰을 시키면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수십 개의 형광등을 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게 미국 A사의 핸드폰인데요. 스마트폰인데 지금 0볼트입니다. 파워 오프를 시켜놓은 상태고 파워 오프 시켜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약간 뭐가 돕니다. 도는 게 옆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게 지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파워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찰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전력이 수백 볼트에서 수 킬로볼트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 정격 충전 전압이 5볼트거든요. 그래서 5볼트까지 여기서 다운을 시켜놓고 그러면 커런트도 전류도 올릴 수 있어서 현재 휴대폰까지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보여드린 시연 그림에서는 3000rpm이라고 하는 고속으로 마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마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어떤 스페셜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찰이라든가 이런 진동이 작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소재라든가 회로 설계를 통해서 효율을 높여서 상당히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효율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옷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옷 입을 때 바직바직 하시죠? 바직바직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옷이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템플릿이라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두 실과 실이 계속 꼬여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에서 만들어진 정전기를 어떻게 없앨까만 고려를 했는데 얘를 에너지화 전기화 시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셨던 그런 불편함도 없애면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컨셉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렇게 직조된 형태가 이미 상업화가 돼 있는 텍스타일 위에 은이 전극물질이 보통 소재만 필요한데 은이 코팅되어 있는 상업화된 소재가 되겠고 그 위에 저희가 나노구조 제어를 해가지고 실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의 형태가 이 옷이 되겠고요. 이 옷이 됩니다. 이 옷이 되고 저희가 이 옷 전체를 에너지화 시스터로 만들면 좋은데 저희가 학교다 보니까 조금 패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의복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를 구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 LCD 여기 LED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도어락도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악하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만든 거라 합니다만 제가 좀 구동 구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에너지화베스트하고 실제인데 텍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다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좀 어두우시죠? 잘 안 보이 LCD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때려도 지금 저희 학교 마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얼쏘시켜서 다시 방전을 시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문제를 힘만으로도 이렇게 LCD를 외부에서 전원 공급 없이도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요. 이러한 정정기뿐만 아니라 압전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화베스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까우면 1, 2년 내 길게는 3, 4년 내 실제 보실 수 있는 실생활에 접하실 수 있는 에너지화베스트의 대표적인 예인 정정기 에너지 발생장치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투시를 보니까 신기해서 저도 한참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에 있는 섬유로 전체 옷을 만들고 디자인을 입혀서 예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상용화로 입고 다니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저기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다 모아서 큰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앞으로 이런 의복들이 그냥 의복의 단계에서 넘어가서 스마트 의복 단계로 갈 겁니다. 이 옷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IoT 센서들이 장착이 될 거고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될 건데 그러한 에너지들 전기 에너지를 입으면서 저희가 실생활 활동하면서 만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전원 충전 공급 없이도 닥스동시킬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컨셉이 될 거고 곧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대고 있던 게 배터리 수명 연장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핸드폰 사용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배터리도 움직일 수 있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상용화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데다 들어가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휘어지고 늘어나는 기술을 하다 보게 되면 충전 용량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거를 저희가 보조시켜주기 위해서 전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사용 시간을 계속 늘릴 수가 있는 생각이 되죠. 저도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강연 중에 마찰 전기를 이용한 부분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걱정인 게 마찰이 발생하면 반드시 마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나 특수한 폴리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마모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질문을 하셨고요. 사실입니다. 한쪽을 폴리머를 쓰고 메탈을 쓰기 때문에 장시간 아주 센 힘으로 마모를 시키면 마찰에 의해서 마찰을 위해서 마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드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핑 모드는 약한 힘으로 우리가 마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큰 힘으로 회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리뉴얼하게 마찰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표면을 윤활제라든가 아니면 기구 설계에 의해서 최대한 마찰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차차 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에너지 모으는 방법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상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내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흘린 에너지 다시 줍자. 혹은 티끌 모아 큰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거겠죠.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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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